너무 사귀어가지고 니 마음속에 공포가 보이는군 아 이제 레전드네 진짜 야 저기는 뭐 베이가 추가서 자야를 변했어 미친새끼들인가 봐 너무한데 좀 아 바로스나 해야겠다 어쩔 수 없죠 어우 C될 뻔 어어 아 죽었다 아 죽었는데 이거? 아 나이스 이거 노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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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무나운드 개허겨 살아가면 안되지 이 새끼야 근데 나이스 아니 이건 뭐 제발 아아아아 개이러 아 플래시 좀 이상썼는데 복싱 좀 때려볼까 아프죠 너이스 아 야 이 새끼 나 노린다 이리로 어 가 그렇지 아 어 다행이다 이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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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아니 그걸 왜 야야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아 망했다 아 제리 프리딜인데 아 이거 막어 씨발 한 번 더 아 아 근데 불알 다 나갔네 너 바론 먹긴 해야 되는데 아니 뭐야 아 바론 아 억적이 없는데 아 저기 숨어있었네 막아 씨발 아 막아 아 아 아니 기다려봐 야 이거 아 레전드네 이거 못 나가겠는데 아 불안해서 나가고 있어 이거 어 지금 제이스가 백동 하고 있거든요 어딜 가시나 어딜 가시나 아 제이스 밀 수 있어 제이스 밀 아 키하나 갔다 그냥 잡았고 씨발 아 아 아니 내가 전면을 쓰면 안 됐네 어 야 어 이거 지켜야되나 어 탭 판단 맞고 야 박스 줬고 이거 저러 잡아주나 잡아주면 대박 다이스 야야야야야야야 민현으로 숨어 민현으로 나이스 아 씨발 씨발 여기? 아 누가 맞았는데 씨발 너가 아니군 다른 애구나 아하 씨발 살짝 살짝 줬고요 아 너무 세다 풀템이구나 아 이렇게 해놓을 줄 몰랐네 아 아 나는 이거 씨발 아 지랄라고 갔는데 아 궁만 쓰고 빠졌으면 됐는데 아 너무 은분했네 초가스는 뺄까? 초가스는 많이 안하네 베이가랑 그냥 정통은 나 지금 너무 유성만 하긴 해 주화임마 걸릴 것 같아 피지컬 떨어질 것 같긴 해 베이가만 하고 나머지는 원딜 슬슬 좀 만져볼까? 네 마음속에 공포가 보이는군 에이 못하겠다 주엘이나 한번 할까요? 아 나 갑자기 존나 못하면 어떡하지? 어? 뭐해? 아니 뭐해 아니 뭐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아 아 뭐해 이 씨발 안으로 해 이를 안으로 아 진짜 아니 뭐하는 거야 던졌잖아 아 아 기분도 안 돼있어 씨발 나이스 기불로 최대한 했어 나이스 아 이거지 아 아직 안 죽었어요 아저씨 클라스는 영원해 역시 좀 뭐라 하니까 잘해지네 살짝 그 느낌이야 리모컨 말 안 들으면 탁탁탁 쳐야 되잖아 그 느낌이야 내가 뭐 기분 나쁘라고 뭐라는 게 아니야 다 같이 잘 되자고 아이수 뭐야 아 아니 아 아니 이게 이렇게 타지냐 아 아 족 됐네 아 아 아 아 시발 랜턴 랜턴 아 아 아 아 야 너무 욕심냈다 이거 아 아 아 와 근데 너무 잘 깔렸는데 카페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아 믿기여 믿기 나이스 아 좋아요 오 경CU 오 게이드 나이스 아니 야 이거 내가 캐리한 거야 이거 내가 제라스 집 방해했어 호 야 아니 아니 올 야 안돼 uter 섹 art 완 악 멈추 에누 제 해 맛있어 아! 아! 피했고 궁 쓸 것 같은데? 어? 아이씨 참나? 나이스 좋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나마 일탈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역시 언디로 손가락이 아파야지 그래 이마시아 나도 그리웠어 그냥 베이가가 너무 사기니까 베이가는 해야죠 무슨 소리예요 초가스 를 뺄게요 초가스 를 뺄게요 아니 궁이 끝나고 지랄이야 왜 아 궁 끝나는 거 진짜 억가네 아이씨 이거지 이게 카이팅이지 나 이거 해줄게 해줄게 죽여 나이스 그럼요 항상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어? 김형이가 베이가 좋대서 또 안하면 챌린저말 안 듣고 했다고 뭐 어 그랬다고 떨어져서 꼴이 좋다 이 지랄 거잖아 다 억가 새끼들 때문에 어? 관 강압적으로 한 거야 좀 힘들긴 하다 베이가 다 제리하니까 일단 원딜은 수동의 맛이죠 면허로 치면 치명탄은 1종 베이가 초가스 2종 어 강등 방어 해주는 건 치명타는 질밖에 없구나 아 이 맛이지 이게 없는 일이지 아 고맙다 제리야 제리가 살려줬다 나를 아 그래도 베이가가 제일 좋은 건 맞아 가봐 이거 뭐야 아 아 아 자크 저거 너무 역겨운데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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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크 왜 아니 아니 자크 못 잡았네? 아 그래 이거지 이거지 이게 베이 가거든 지평선을 마구마구 맞거든 보셨죠 베이가 왜 하는지 그냥 조사기입니다 해볼까 오 떼네 얘네도 이제 가자 들어가자 쇽 어 단단하거든요 랄라 베이가 이게 베이가야 왜 하는지 알겠지 캐롤 그냥 재앙이야 한타에 한타의 악마야 그냥 어 하하하 내가 싸우지 말라고 중재한거야 중재 그만 어 어 아 이 새끼 봐라 베인을 골라? 베인 유미? 씨발 니넨 좀 맞자 아 근데 베인 좀 X같다 부르기 때문에 아 아 왔구나 아 얘도 죽겠네 아 씨발 X같다 아 아 아 아 나 어지러워 흑박이 아닌가? 아 캐리 캐리 10캐리 % 진짜 어떻게 보고 있ling 깻잎 لى 문 мос 메